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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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꽃게와 좀 다른건가요? 이게 박카즈에요 아 이걸 어떻게 게장 게장하고 무쳐 먹고 이 이름이 뭐라고 해요 백카즈 하나 탈출했어요 1kg 몇마리나 올라왔나요? 1kg 몇마리나 올라왔나요? 요즘에 살 찼나요? 4마리나 살 찬무양니다 1kg 몇마리나 살 찬무양니다 1kg 몇마리나 살 찬무양니다 1kg 몇마리나 살 찬무양니다 2kg 35000원짜리 1kg 몇마리나 살 찬무양니다 이건 망둥아 아니에요? 네 망둥아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서 먹는거에요? 배웅탕 해먹고 해먹고 찢어먹고 말려 먹어요 해도 먹는다고? 지금이요 얘는 장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해드시면 되요 꿀렁이 조금 딴딴이 살이 뒤찬거 살이 꽉 찬무양니다 잘른거에요? 나는 살이 꽉 차서 만원 나는 살이 뒤차서 오천원 얘는 아무거나 잘라두면 살이 꽉 찬무양니다 얘는 좀 잘라두면 시간이 들어요 오빠가 안 좋아서 가벼운거 하나 들어보세요 잘라와드릴게요 아냐아냐아냐 살이 꽉 차서 다 해먹었으면 간장게장 딱 써먹고 근데 살은거나 죽은거나 가격이 똑같아요 1kg? 안 똑같죠 그러니까 살은거면 가면 15,000원, 2만원 이렇게 받죠 딴딴이가? 네 이게 김장새우로 저기 할수 아 2만원씩 한 마리 2만원씩 4kg가요 3.7kg가 한 마리에요 근데 4kg씩 드려요 소금해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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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해야지 날이 더운데 오늘로 말이에요 바쁘니까 소금해줘요 저는 소금해줘요 소금해줘요 고기 그러나 고기 소금해준다 dispatch 소금指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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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소금 소금 가져왔어요 빨리 내놔요 바꿔주겠는데 그냥 여기 할매도 주라 그러지 예 그러고 있어요 몇만원으로 몇만원 조각하는 건가 한 말 반이에요 이들은 한 말 반 한 말 반 소금 저게 하면 골아서 못먹어 나물도 신고먹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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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계산도 잘하네 계산도 잘하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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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와이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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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ű 고춧가루 앞으로 오세요. 아이고 재치가 있으시네. 아유 말 예쁘게 하시니까 좋네. 아이고 재치가 너무 맛있어. 아이고 다가오는 보уй.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